현준이야, 아쿠게님, 우준이, 오늘은 파워랜드 애니멀 버스를 갖고 놀아볼거에요. 그리고 이건 애니멀 버스는 아닌데, 이 파워랜드 애니멀 버스는 악당으로 사용되요. 자, 애니멀 버스는 아니고 악당으로 놀아볼게요. 네, 됐다! 걷는 마을에 어떤 돌들이 살았습니다. 돌들은 위키가 매주 바뀌며 살고있다. 갑자기! 독수리가 되었으니! 아쿠가 태엽쥬니! 서자가 되었으니!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웅이야! 근데 영웅이면 악당이나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일단, 이거 나 물에 닿는 거 아니야? 그래, 왜? 근데 얘는 집불에 닿는 거예요. 집불에 닿는 거야. 여기 닿게! 자, 캐릭터 소개! 이 글의 이름은 아직 안 적혀있지만, 오늘 악당으로 사용되요. 이건 뭘까요? 이글! 맞아요. 원래 독수리인데 영어로 이글! 빨간이구! 진짜 그래? 뭐? 1이 써있어요. 여기 있다가 여기, 날개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거. 이건 뭘까요? 타스크! 맞아요. 상어는 여기에, 샤크는 여기 이거 이렇게 써있어요. 좀 지워져서. 다음은 뭐개예요? 2개요? 3개요? 라이언! 맞아요. 3이에요. 자, 얘는 사자입니다. 라이언! 라이언! 그럼, 다시 놀아갈게요. 악당 나타났어! 물 좀 부어! 맞다 부어! 자, 그 전에 난 날 수 있다고! 물 좀 부어! 내가 그렇게 쉽게 장을 쪼르자? 끓았어! 끓았어! 칼이 있잖아! 아, 몰라 쪘잖아! 진짜, 물 좀 부어. 아, 나 물이 너무 부어. 이런. 악당은 악당은? 지금 악당이 쪄 버렸어요. 악당이! 악당! 어, 너대 덕분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응, 응. 어차피 나와야잖아! 응, 맞아. 그건 그래. 근데! 난 그거보다. 그런데, 위에 딱 빼앗겠다! 문제가 있어. 사자가. 우리들은 지금 다 너는 상어가, 나는 복소리고, 얘는 사자인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공룡은? 어? 그건 그랬네. 내가 대장이니, 내가 농량을 드릴게. 어, 난 구덩은 물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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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야. 그냥, 혼자, 혼자, 혼자. 안으로는 마을까여? 기대해 주세요. 으어어아악! 자, 내! 물 대포! 아, 진짜 안 되잖아. 그으어어!!! 아, 시끄러워! 귀 아파. 물 대포! 물 대포! 아, 앗. 아, 앗. 난 물이 정말 좋아. 아이,erek. 저녁은. 난 물이 다 blacks. 오~! 벤주니스. 뭐, 그게 갑자기... 그기랑 adult이...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내 몸이 간질간질해? 너, 너 뒤에 내 뒤에? 없는데? 너 뒤에 앞방이야 우리 편목 안녕하세요 왜 그래? 내게 두꺼야 몸이 얼었어 쟤 왜 얼었어? 올라서 그런거 같지? 얘들아 우리의 인물은 제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변신하자 그래 난 어떻게 변신하는지 몰라 여기 설명서 줄게 라이언을 설명서로 변신하는 법을 배웠는데 한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됐어 이게 올라가기만 할 자 여러분 신기한거 자 그냥 이렇게 1,2,3 써있는 큐브 로봇할 때 이걸 꼽으면 짠 짠 하고 변신하는 신기한 애니멀 포스 완성 완성 애니멀 킹 뭐야 너네들이 핫했다고 날 이길 수 있어? 그거만큼 그랬지? 진짜? 응 칼을 달라붙기 그래 우와 칼을 가져왔어 얘가 칼을 가져왔어 자시안같은데? 보켓보스도 자시안같아 일단 칼을 봐 뭐야? 칼은 내꺼야 배틀을 신청한다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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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쪘어 이 칼을 빼는 사람은 이 칼의 주인이다 칼을 먼저 빼는 사람이 이 칼의 주인이 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빼지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순수 소 맛이 엉덩이 으윽 으윽 유 아esty 다시 차enix 키가 커서 주인은 저입니다 승부가 났습니다 아니 주인은 애니멀 퀸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나쁘족한 불로 채etu지마 으업 어 이거는? 뭐 좋아 뭐지? 우와 어떡했지? 별로 몸이 강타졌어 뒤집어줄게 이 사람 내가 잡수한다 내가 잡수한다 뭐야? 누구야? 누구야? 나다! 나! 우와 근데 실수로 우리가 놀다가 줄을 줄이 붙여질렀어 고마워 여기 있는 칼은 주워서 가져가야지 안돼 이 편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